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715명으로 지난 토요일 2만 천여 명보다 5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고등보건연구소가 코로나 재감염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올해 초까지는 2.7%였던 재감염자 비율이 지난주엔 3.2%로 0.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재감염이 늘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 정도가 워낙 커서 사람들의 면역체계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오미크론을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감염자들의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의 3분의 1 이상은 오랜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 가장 많은 후유증은 피로감이나 호흡곤란, 불면증과 불안감, 미각이나 후각 상실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은 감염 뒤 중증으로 발전했던 확진자에게서 자주 발생했지만 가벼운 증상을 보였던 환자들 중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로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